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항상 그는 제외했습니다. 사도바울도 그랬죠.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몸은 갇혔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자유자들입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죠. 4장에 보면 4장 28절 보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정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정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참된 자유자라는 것은 환경에 상관없이 자유하는 자가 바로 참된 자유자입니다. 사실 요셉이 진짜 자유자였지만 요셉을 감옥에 쳐놓은 보디바리나 모든 그 예국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은 다 종들이었습니다. 그 하갈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갈의 자손, 종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다. 영적인 이삭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같은 그러한 자유자의 우리는 자녀들이다. 참 이렇게 정말 진짜 자유자는 어딜 가든지 어딜 가든지 자유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바리 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주인 다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했고 또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결국 간수들이 자기한테 모든 걸 맡겨줬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음대로 일을 했고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의 자유가 바로 그런 거죠. 방종과는 다릅니다.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조의 종일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는, 이 육신의 자녀들, 사탄이는 이 자유자들로 하여금 자유자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기와야 육신적으로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참 사도바울이 세 번 자기 몸의 가시 때문에 기도할 때 네 은혜가 네게 촉하도다. 너는 자유자다. 이런 얘기죠. 비록 육신의 가시가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네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은혜의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환경이 나쁠 때 그 환경을 벗어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자유로운 곳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사탄 숭배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한마디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서는 당합니다. 이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냥 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실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가야만 내가 산다. 그게 바로 자유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 가서 계시면서 나를 오라고 그럴 때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여기가 바로 묶이는 장소고 여기가 바로 위험한 장소지 거기가 위험한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맞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열한 제자들에게 참 한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 곳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고통스러운 장소일지라도 바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바울이 참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을 고림도전서 7장에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죠. 7장 21절을 보면 네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오.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참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무조건 감사하고 참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한 것처럼 그리스의 종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내가 종처럼 살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있으라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참 사도바울이 주신 고린도전서 7장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아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이 자유를 잘 사용해서 정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참 요셉은 그렇잖아요. 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다음에 보디바르즐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옥에 또 돌아갔습니다. 이게 보면 계속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요셉이 주신 것이 바로 왕권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왕들이 권한을 받지 않고서는 왕권을 받을 수 없죠. 이 소위 멸류관, 왕관이라는 것은 권한 받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난받는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것이지만 그랬어요. 분명히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혼란을 당하게 됐습니다. 혼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딘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 않으면 내가 경건한 위치에 있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보면 어떨 때 보면 매정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휴거돼서 주님을 만날 때 가면 이렇게 좋은 줄 몰랐구나. 이렇게 아마 우리가 그때 가서는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지금 러시아에 간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 나가기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요셉은 절대로 울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형제들을 영광스럽게 만날 때 그때 눈물을 터뜨렸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진짜 형이신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붙잡고 울어야 된다. 참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아멘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참 세상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눈물이 나질 않아요.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눈물이 나질 않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눈물을 허락하질 않더라고요. 눈물을 한 번 팍팍 흘리고 좀 시컷 울어보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자유자로서 참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내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우리는 바로 자유자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자유자가 묶인 자를 풀어줄 수 있죠. 왜 자유자가 묶인 자에게 가야 됩니까? 자유자만이 묶인 자를 풀어줄 수 있어요. 보면 요즘에 미국 사는 사람들이 물질에 묶여 살죠. 마약에 묶여 살죠. 술에 묶여 살죠. 쾌락에 묶여 살죠. 다 묶여 삽니다. 참 우리가 그래요. 자유자들끼리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자유자들은 가서 묶인 자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받는 십자가.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살면 좋을 것 같죠. 믿음이 좋다고 그런 부부가 사는데 이혼하더라고요. 거기도 한막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믿음이 좋은데 이러냐 저러냐 그러더니 결국은 이혼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장소에 우리가 끝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만 환경부터 하나하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어떤 곳이든지 감사하고 자유롭게 있으면서 주님 앞에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는 환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 보면 보게 되면 참 불이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불이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과부가 밤낮으로 원한을 풀어들어 볼 때 그가 정말 착한 마음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풀어줬다. 주님께서 하물며 택한 자들이 밤낮 불을 짓는 원한을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으로 불을 짓는다. 한 번 기도했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죠. 밤낮으로 불을 짓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대한 원한만 풀어달라고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마귀가 아니죠.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그들은 나의 형제 자매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욕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원수 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택한 자들 택한 자들은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택한 자들의 원한을 그것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강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조금 강구하다 그냥 풀어져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것이 우리한테 올 때까지 강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상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시켜요. 지난번에 봤던 그 형제 어제 봤던 그 형제 그 형제 홈리스도로 그냥 헤매두는 형제인데 데려와가지고 지금 1년 전만 해도 정말 가망이 없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어제 참 그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서 그렇게 노트까지 써놓은 걸 봐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역시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오늘 오길이 됐었는데 또 한 형제도 그렇게 부인을 때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칼로 찌른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양처럼 돼버렸어요. 그 부인이 이혼하겠다고 그러는 걸 그저 무조건 순정하라. 남편이 욕하도 그냥 무조건 순정하라. 무조건 순정하면 남편이 변할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했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다 이혼하라 그랬어요. 한국인은 목사님까지도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남편에서 죽어라. 그래서 죽었더니 그 남편이 요즘에 많이 변화돼가지고 새벽에도 나오는데 요즘에 가끔 못이나서 못 나오는데 오늘 꼭 나온다는데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이 교회라는 것은 막에 눌린 자들이 와서 자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오고 자유롭게 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흔 명 보다도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의 큰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학심에서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자유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나세르 예수에게 성리와 능력을 기름 부으시겠다. 사도행정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만 지나가면 주님의 말씀이 이뤄지고 주님이 오시며 아버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삶은 다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복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복된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제 우리도 주변 모습으로 변할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해 드리며 또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새벽 미명에 만나가 떨어진 것처럼 그 만나를 오늘도 먹고 광해 같은 세상을 아버지 아니면 살아갈 때 오늘도 소망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와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다 구속하셨으니 이젠 말씀으로 쉬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어둠과 정과 치들이 다 씻겨지는 시간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연약한 마음이 강해지는 시간되게 하시고 아버지 슬픈 마음이 깊은 마음으로 변하는 축복된 시간되게 하옵소서 참돌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저들에게 채워주옵소서 지상에 있는 많은 주의정들과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함께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한 생각과 한 마음과 하나가 되는 축복된 자리를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기름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분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기름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고ésus 그리스도인으로